아칼리가 너프도 많이 먹었는데 스킬 구성이 아칼리를 잘 다루기만 하면 나쁘지 않은 챔프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신있어 하는 픽이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제가요?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대회에서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신드라를 보여드린 적 많이 없는데 신드라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요. 대회에서 했을 때 제일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칼리? 코르키네 두 개? 대회 저 신드라 원래 아마추어 때 신드라도 장인이었어가지고 신드라 좋아해서 신드라도 할 생각 있어요.